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주 인사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7월 월간 견적입니다. 근데 7월 21일자 기준이에요. 사실상 7월 말이니까 8월 월간 견적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늘 한 20일, 21일 정도에 월간 견적을 올리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춰서 딱 한 달 텀으로 월간 견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간 견적 시작하기 전에 앞서 이 월간 견적을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설명을 자꾸 스킵해가지고 내가 왜 이 제품을 선택했는지 잘 모르시고 다른 대체품이라고 더 싼 거 막 얹었는데 그러면 영품질이 떨어지는 조합이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곡하게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월간 견적 잘 보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듣고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표 보실 때 설명도 같이 들어야 해당 제품을 선택한 이유가 나옵니다. 분명히 이거랑 가격대 비슷한 제품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 그런 거 설명을 해줘요. 더불어서 이거보다 더 싼 제품인데 그거는 제가 왜 비손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리니까 내가 사려고 하는 가격대가 있으면 그 영상의 설명만큼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표만 딱 보지 마시고요. 두 번째, 보통 1번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1, 2, 1, 2 이렇게 번호, 1, 2, 3까지 매겨져 있는 애들도 있을 텐데요. 1번이 현 시점에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얘가 가격대비 성능이 좋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더 싼 경우도 있는데 더 싼 경우는 좀 싸게 가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골라드린 겁니다. 잘 모르겠다면 1번으로 쭉 사시면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고 가성비 좋은 본체를 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그래픽 카드의 경우 품절이 차지니까 비슷한 가격에 다른 제품을 고르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3960 Ti를 제가 이번 달에는 갤럭시 EX랑 EMTEC 스톰엠엑스 지오를 추천해드렸어요. 그런데 이거 보다 보면 다 팔려가지고 가격이 오르거나 아니면 품절이 나와서 못 사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비슷한 가격대에 다른 3960 Ti 사도 된다는 거예요. 3960 Ti가 전체적으로 지금 가성비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 제품만 아니라도 다른 걸 고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3960 Ti 상급 제품 고르신 분들도 있는데 웬만하면 좀 저렴한 제품들에서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602나 60 Ti는 쿨링 솔루션이나 전원부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사시는 게 여러분한테 가성비 있게 구성하는 게 될 거고요. AS 정도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5만원, 7만원 버틸 바에 3070 사고 말죠. 3070 10만원 더 주면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급 제품 쓰고 싶어요 하면서 5만원 더 비싼 거 사는 거 그런 건 비추천해요. 다만 여러분 3080쯤 쓴다 그러면 그러면 5만원, 10만원 더 주고 취향적 요소를 반영시켜도 됩니다. 걔네들은 진짜 고급 제품이기 때문에 자기 취향적 성향을 5만원 투자는 해도 전체 비율에서는 얼마 안 돼서 여러분이 그렇게 짜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좀 더 싸보이는데 월간 견적이 없으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월간 견적은 무려 10만 명이 꾸준히 봐줍니다. 늘 뷰가 10만 뷰 정도는 찍혀요. 그리고 사실상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한 20만 명이 계속 꾸준히 봐주고 있습니다. 월간 견적을요. 근데 지금까지 잘 버텼고 여전히 인기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적을 골라준 거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제품이다라는 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싸보이는데 월간 견적이 없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최소 마지나선의 품질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같은 가게에 더 좋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안 넣은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고 실제로 그런 제품들 사서 직접 써보면서 괜찮은 거 있으면 늘 수정을 해주고 있어요. 월간 견적을요. 보시면 계속 다를 거예요. 한 30%씩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없으면 안 쓰시면 됩니다. 월간 견적이 있는 게 좀 더 가성비가 좋다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번 달에 인텔 CPU 가격 상승 때문에 여러분이 중하위 라인업 그러니까 12,100 12,400 이런 거 사는 것보다는 5,600 쓰시는 게 확실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월간 견적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기반 설명은 여기까지 딱 하고 마음이 짓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50만원대 견적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어? 성주님 40만원대 견적 어디 갔어요? 인텔 CPU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40만원대 견적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50만원대부터 시작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가끔 물어보신 분 있어요. 셀러룬 펜티엄도 있고 3000G도 있는데 성주님 충분히 30만원대도 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봐요. 메인보드하고 메모리하고 SSD 파워 케이스는 여러분이 펜티엄 셀러룬 쓰든 똑같은 제품을 사야 됩니다. 맞죠? 그럼 나머지는 고정 가격이에요. 한 30만원대도 고정 가격입니다. 여기서 CPU가 바뀔 뿐이에요. 근데 이 CPU가 내장 그래픽을 쓸 때는 내장 그래픽 성능도 올려주고 그리고 CPU 성능도 올라갑니다. 맞죠? 컴퓨터 전체의 성능이 CPU 바뀌는 것만으로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머지 부품 가격이 똑같다면 CPU를 좀 더 좋은 거 쓰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왜? CPU 하나만 바뀌었는데 성능이 팍팍팍 뛰니까요. 뭐 펜티엄 같은 경우에는 2코어 기반이죠. 2코어 4스레드인데요. 4코어 8스레드 12,100한테 비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택도 없죠. 거의 절반 성능이죠. 차이 많이 납니다. 60%에서 절반 성능 정도로 떨어집니다. 내장 그래프 성능도 같이 떨어지고요. 분명히 돈을 아낀 만큼이 아니라 아낀 것보다 더 큰 폭으로 단 CPU만 바꾸면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이 고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는 i3부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좀 효도콤 쓴다 그러면서 저 펜티엄 셀러론 부문에 사들이지 마십시오. 한 번 사면 오래 쓰시는데 그러니까 좀 저 i3 정도는 되는 거 사시는 걸 아무리 사무용으로 썼도 그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만이 찬 백 같은 경우에는 만 백보다는 확실히 좀 비쌉니다. 2만원도 비싸요. 근데 2만원 비싼만큼 값어치를 하긴 합니다. 어떤 값어치요? 싱글 성능이 대폭 상승돼서 훨씬 더 빠릿하고요. 멀티 성능도 생각보다 큰 폭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20% 정도는 차이 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도 딱 10% 조금 넘는 차인데 돈 조금 더 주고 그 정도 상승된다면 만일천 백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만일천 백이 우선이고요. 진짜 예산이 부족해서 4만원에다가 아끼고 싶으면 어? 여기 2만원 밖에 차이 나는데 왜 4만원인데요? 엠보드에서 또 2만원 차이 나거든요. 4만원이라도 아끼고 싶으면 만 백에프가 차이가 됩니다. 아 만 백에프의 차이가 됩니다. 만 백이요. 여기서 F버전 사시면 안 돼요. F버전은 내장 그래프에서 사용할 수 없는 비활성화 제품이기 때문에 만일천 백 혹은 만 백 혹은 만 백 오 이 제품을 쓰셔야 돼요. F 안 붙은 것들 자 이렇게 고르시고 I3 정도는 기본 쿨러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소음이 조금 나긴 하나 그리 심하지도 않아요. 얘네들은 발령이 났기 때문에 쿨러는 안 닫으셔도 되고요. 공짜력 끼워주는 그 쿨러 쓰시면 됩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만일천 백은 H610 써야 됩니다. 이거 만 백을 H510 써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 CPU 사이즈가 달라요. 소켓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뭐 좀 더 싸게 H510에 만일천 백 쓸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주문은 가끔 있습니다. 안 돼요. 호환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H610에 12세대 H510에 10세대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꼭 주의하세요. 메모리는 똑같이 DDR4 메모리 쓰기 때문에 DDR4 메모리 사용하셔도 됩니다. 12세대든 10세대든 근데 삼성 메모리보다는 마이크론 메모리가 좀 싸요. 어차피 오버도 안 할 거고 불량률이 마이크론이 조금 더 높긴 한데 그리 심각하게 차이도 안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마이크론 메모리 8기가 2개로 쓰시면 삼성 메모리가 한 만원 쌉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8기가 하나로도 충분한데요. 물론 그렇게 가셔도 되지만 그러면 CPU 성능이 한 10% 정도 그리고 내장 그래프 성능이 20-30% 정도 하락합니다. 두 개 썻는 것보다. 그래서 램슬롯도 두 개밖에 없으니까 4기가 두 개 넣는 것도 좀 애매하고 여러분 약간 더 투자해서 8기가 두 개 다 시면 사무용들로 쓰더라도 좀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3만원 정도만 더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선택하시고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없어요. 내장 그래픽입니다. 내장 그래픽인데 둘이 성능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인텔 내장은 어차피 하찮은 성능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능은 별로 크게 따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진짜 화면 표시하는 정도 용도고 롤도 제대로 안 들어가서 옵션을 어느 정도 타협하고 즐겨야 됩니다. 한 그림자 옵션 정도는 끄는 상업 정도로 그럼 지금 롤도 제대로 안 돌아간다 그랬는데 이걸로 배틀그라운드 할까요? 이러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갑니다. 오버워치도 제대로 못 즐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게이밍 용도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보드에서 디서브 옛날에 RGB 파란색 포트 있죠. 그거랑 HDMI 두 개의 출력 포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신형 모니터든 구형 모니터든 둘 다 호환은 보통 될 겁니다. SSD 같은 경우는 이번 달은 P31을 우선 추천을 해놨는데 이유가 있어요. 980은 가격이 올랐고 P31은 가격이 내렸어요. 그래서 둘이 가격이 많이 근접해졌습니다. 많은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980 노멀 같은 경우에는 D-RAM이 있습니다. D-RAM이 맵핑 기능을 합니다. 이 맵핑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지도 보는 것과 똑같아요.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서 좀 더 빨리 접근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980은 그 기능이 없어요. 물리적으로 D-RAM이 없습니다. 그런데 P31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를 많이 채워서 쓰거나 아니면 쓰기 용량이 커질 때 980은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P31은 별로 안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P31 쓰시는 게 많은 더 투자만큼 충분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하시고요. 진짜 예산이 빡빡하면 980 쓰세요. 다른 어둡지 않은 SSD보다는 이게 좋아요. 새 그림 그려졌는데 파는 좀 저렴한 제품이라든지 바이오스타 좀 저렴한 제품 뭐 이런 것들 브랜드 선도가 떨어지는 애들 저렴한 것들보다는 확실히 그냥 삼성전자 980이 나아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0W 정도밖에 소비 전력을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파워로도 사용 가능하겠죠. 300W짜리, 350W짜리, 400W짜리도 될 텐데 그런 애들이 불량률이 좀 높습니다. 1%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1% 같으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100대에 한다면 불량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100대에 두세대인 애들도 있어요. 파워 한번 불량 나면 진짜 수리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다 뜯어내고 조립하기 때문에 공료를 좀 세게 받는 편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불량률 0.3%에서 0.5% 사이밖에 안 되는 제품들만 골라놨습니다. 마이크로닉스 클래스 2 풀체인지 그리고 FSP 하이퍼 K 프로 시소니 A12 이런 제품들 그런 제품에서 여러분 고르시면 확실하게 좀 낮은 불량률로 불편함을 적게 겪으실 겁니다. 물론 뽑기운 나쁜 사람은 초기 불량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500W짜리 이 정도가 최저 품질을 만족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넣어뒀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루키 케이스 2만 5천짜리 넣어놨는데요. 이 케이스는 막 좋아서 넣어놓은 게 아니라 사실 쿨링은 좀 구린 편이에요. 근데 조립하기 편하고 CG 드롬도 지원하고 케이스 크기가 아주 아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책상 위에 두 개에도 불편함 없고 책상 밑에 두 개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명도 쓰기 참 적합하다고 봐서 이 제품을 넣어뒀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짰을 경우 1만 100과 1만 1천 100의 가성비는 거의 동일한 편이에요. 여러분 돈 더 준 만큼 1만 2천 100이 더 좋다는 얘기고요. 얘네들은 게이밍 PC는 아니에요. 유튜브 감상하기 괜찮고 웹서평하기 좋고 간단한 사무용으로 쓰기 좋고 매장 포스용으로 쓰기에도 나쁘지 않은 제품이에요. 인간 보기에도 괜찮고요. 그래서 게임을 전혀 하지 않고 주식을 한다더라도 단타 위주로 치지 않는 신부들 그럼 부디 저렴하게 산다. 매장 포스용으로 저렴하게 산다. 그럼 이 조합으로 가시면 불편함 없이 보통 쓰실 수 있을 겁니다. 1만 1천 100으로 구성했을 경우에는 공유 포함해서 대략 한 55만 원 정도 줘야 될 거고요. 1만 100으로 구성했을 경우 대략 한 50만 원 정도가 소비가 됩니다. 다만 이 한마디를 해드릴게요. 사실 저라면 비슷한 50만 원 때문에 AMD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인텔 CPU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12,100과 5,600G의 실 구매가가 만 몇 천 원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마찬가지로 1만 100과 4650G의 실 구매가가 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만 원의 내장 그래픽 성능이 3, 40% 더 높고 거기다가 CPU 멀티 성능도 20%씩 높아지거든요. 차라리 AMD 제품이라고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50만 원대 인텔 견적보다는 여러분이 사무용도 쓸 때 50만 원대 AMD 견적을 추천드립니다. 용도는 독일 아닙니다. 사무용. 간단 사무용 혹은 얘는 캐주얼 게임도 조금 들어가긴 해요. 롤은 프롭으로 할 수 있고 오버워치, 중업 정도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도 배그는 제대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던파라든지 좀 옛날 국게임도 있잖아요. 카트라이더. 이런 거 정도는 즐길 수 있는 그런 PC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게임이 주가 아닙니다. 사무용인데 멀티 성능이 좀 더 증가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우선 추천은 4650G입니다. 4650G랑 5600G랑 싱글 성능 차이는 좀 나은데 멀티 성능은 크게 차이 안 나고 내장 글피는 동일한 걸 쓰고 있거든요. 근데 가격 차이는 5만 원이나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4650G 가는 게 조금 더 보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딱 5만 원 정도 본체에 더 투자할 수 있다면 5600G 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쿨러 같은 경우는 안 달면 소음이 좀 심해요. 얘네 기문 쿨러 성능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예산이 허용이 가능하다면 M120 쿨러로 달아주면 좋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A520을 넣어놨는데요. 사실 A520은 별 장점이 없어요. A320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얘네 PCI 3.0 지원한 놈이라서 확정성도 큰 차이 없고 근데 A520 왜 넣어놨대요. 아수스 A320은 A320에서 진짜 괜찮은 제품이면서 이거 쓰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A320은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650G나 5600G 꽂았을 때 바로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초기 바이오스 씌워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A520 쓰셔야 컴퓨터 조립 초보들은 불편함이 덜할 것이고 혹시나 내가 AS센터 보내서 바이오스 업데이트 받아오고 좀 불편함 감수하더라도 돈 좀 아끼고 싶다 싶으면 여러분 A320 가시면 됩니다. 우선 추천은 아수스 프라임 A520 M-A2를 추천드리겠습니다. SSD 참 메모리는 그냥 마이크로 메모리 쓰시면 돼요. 여러분 이건 마이크로 메모리로 가볍게 오버도 가능하고 삼성 메모리보다 8GB 2개 기준으로 만원 싸기 때문에 가성 있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포함이 안됩니다. 내장 그래픽을 사용해요. 베가, 7. 520을 샀을 때는 HDMI, DP, D-Sub 세 가지의 포트를 지원하고 여러분 320을 샀을 때는 HDMI, DVI를 지원합니다. 근데 320 쓸 때 EXA320만 추천했지 어디 더 싼 A320, MSI 것도 있고 ASSRA 것도 있고 그래서 이상한 건 들고 오는데 그런 건 들고 오지 마세요. 걔네들 방열판도 없는 보드고 전원복 품질이 더 떨어진 경우가 많아서 5600G 쓰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320, EXA320 한 제품만 추천합니다. 520 같은 경우에는 방열판 있는 다른 제품이 있다면 쓰셔도 되긴 되는데 아마 제가 골라준 게 제일 가성비 좋을 거예요. SSD 같은 경우에는 P31을 추천드립니다. 아까 50만원 때 인터뷰에서 설명드렸다시피 P31 가격은 내렸고 980 가격은 올랐기 때문에 P31이 보다 D램이 있어서 웹핑 기능이 된다. 그래서 더 태양 상태거나 대용렬파를 옮길 때 속도 저하가 덜하다. 돈을 더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다. 분량률 자체도 엄청 낮다. 그렇기 때문에 P31 가는 걸 만원 더 투자하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달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전력 소비량이 100W 남짓일 텐데 파워를 500W 넣어놓은 이유는 400W, 300W에 불량률 낮고 괜찮은 제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500W, 마니클래쉬2, 하이퍼 K 프로, 시선의 A, C, B 이 정도에서 고르시면 불량률이 0.5%, 0.3% 사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200개에 한 개 고정하잖아. 여러분 불량률을 보기 어려워요. 이 제품들 쓰시면 최소한의 품질 만족한다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케이스는 M60을 추천해놨는데 이 M60 안 쓰고 루키 써도 되고 DK200 써도 됩니다. 얘네들은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지 않는 구성이라서 사실상 전력 소비량이 별로 안 높거든요. 100W 남짓일 텐데 진짜 미약한 료를 발산하기 때문에 어제 한 케이스는 다 호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견적은 어느 정도 용도에 적합하냐면 게임을 즐기지 않거나 캐주얼한 게임 바둑, 퍼커, 롤, 카트라이더 혹은 좀 높게 봐서는 오버워치 정도까지 등등 저사양 게임만 즐기는 분들에게 적합하고 i3보다 멀티 성능이 좋아서 고사양 사무용 어떤 거 될까요? 좀 라이트한 포토샵 또 하드하게는 못 써요. 라이트한 포토샵 아니면 용량 큰 엑셀 아니면 뭐 작업을 하면서 유튜브도 본다 이런 좀 다용도로 쓸 때는 인텔르보다 확실하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50만원대 AMD 견적이 현실점에서 사무용으로 짜실 때는 여러분이 가성비 있게 쓸 수 있는 구성이라는 거 한 번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은 진짜 게임을 위한 견적 게임을 위한 마지노선 견적 90만원대 시작하겠습니다. 송지원님 70만원대, 80만원대 왜 없는데요? 그 가격대에 널만한 그래픽가가 마땅치가 않아요. 2060이 30만원 정도 하는데요. 1650이나 1660 이런 거 쓰면 되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1660은 그거보다 3만원, 4만원 싸고 성능이 20% 떨어지고요. 그리고 1650 사면 10만원 싼 대신 성능이 절반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성능이 너무 큰 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90만원 정도 투자해야 게임용도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90만원대 견적도 인텔보다는 이번 달은 AMD 견적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 한 번 설명드리고 강조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90만원대 인텔 견적입니다. CPU는 12100F를 씁니다. 이것도 가격이 꽤 올랐어요. 이거 진짜 제일 쌀 때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11만 몇천원? 이 정도까지 11만 8천원 이 정도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14만원 가까이 해요. F버전 사도. 노멀 버전 사면 18만원 하고요. 근데 라이전 5600 코어가 무려 2개 더 많은 제품. 그것도 19만원에 사거든요. 성능이 그래도 CPU 가격이 5만원 차이면 큰 거 아니에요? 6만원, 5만원 가까이 차이 나는데 보드에서 또 다 해먹어요. 보드가 얼마 차이 납니까? 얘는 13만원짜리가 최소 마지나선 보드입니다. 얘는요? 얘는 7만 5천원짜리 써도 돼요. 결국 여기서 얼마 차이 난대요? 여기서 5만원 차이 나죠. CPU 가격 차이 난 거 다 커버 쳐버립니다. 결국은 CPU 메인보드 가격을 합치면 i3 사는 가격이랑 라이젠 6호짜리, 라이젠 5, 5600 사는 거랑 실 구매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텔 가는 거 이번 달에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굳이 인텔 가겠다는 분이실 수 있으니까 짧게 설명드리자면 12100F는 발열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 클럽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12100F의 성능은 뭐 빤해요. 4코 짜리니까. 그래서 6500XT나 2060 정도까지만 그래픽카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게이밍은 어지간하면 5600 추천드려요. 5600이 멀티 성능도 좋고 게이밍 성능도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거기다 레몬까지 되기 때문에 더 차이를 벌릴 수도 있어요. CPU 보다도 되고요. 보드 같은 경우는 B269N-E를 넣어놨는데 성장님 H610 넣으면 되잖아요. 이거 넣어놓고 보드값 비슷하다는 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실까봐 설명은 틀렸는데 H610N-K 뿐만 아니라 모든 H610은 PCI 3.0밖에 지원을 안 해요. M.2 슬롯도 그렇고 그래픽카드 슬롯도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얘긴데요. 그래픽카드 좀 좋은 거 쓰면 성능 제약이 걸리거나 AMD 글카 가성비 있게 6600F 쓰려고 할 때는 무조건 성능 제약이 걸려요. 걔네들은 3.0 기반으로 안 만들어져 있거든요. 4.0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뭐 11000F에 좋은 글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어부드성설이지만 조금이라도 괜찮은 중급 글카라도 쓰면 성능자가 어느 정도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다가 H610 대부분 보드가 전력 공급치가 65W나 95W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1000F를 쓴다면 보통 문제는 없는데 이거보다 조금만 더 좋은 CPU 업그레이드하고 싶어서 제약이 걸립니다. 더불어서 엔다트스로도 보통 한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 있으면 딴 데 쪽에 대폭 갖다 쓰기 때문에 확장성이 매우 떨어져요. 그 메모리 오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추가로 성능을 올릴 방법이 없어요. 싼 만큼 뭔가 페널티가 많은 제품이에요. 심지어 가격도 얼마 차이 안 나요. 2만 원밖에 차이 안 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만 원 더 주고 이런 다양한 확장성이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성능이 증가되는 걸 여러분들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굳이 H610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H610 전 라이너보면 웬만하면 사무용 아니면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차이 적게 나는 제품은 만 원밖에 차이 안 나요. B610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비싼데 왜 넣었나요. I3에 이건 좀 과한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이 어로스 엘리트 제품이 드라이브 모습에서 I9까지 버틸 수 있는 B610 치고는 정말 전원부가 좋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또 가격이 그리 안 비싸요. 그래서 혹시나 I3 대충 쓰다가 I7, I5, I9 이런 게 가격이 안정화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중고로 오버 가서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2번 보드 쓰시는 거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넣어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메모리 추천드리는데요. 삼성 메모리보다 8GB 2개 그러니까 16GB 기준으로 많은 사기 때문에 마이크론 메모리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단일로 다는 경우가 있는데 16GB 하나 그거 무조건 손해입니다. 왜? 단일로 달면 CPU 성능이 7%에서 10% 정도 하락하고요. 그리고 게이밍 성능이 10에서 많이 떨어지면 30% 할까요?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메모리는 무조건 짝수로 넣어서 듀얼 채널을 지원하게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8GB 2개 넣으십시오. 램슬로 여유도 없는데 4GB 2개 넣고 나중에 추가할래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가격 진짜 얼마 차이 안나니까요. 3만원만 더 투자하면 됩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는 기가바이트 2060 6GB를 추천드려요. 12GB보다 6GB가 확실히 메리트가 더 있더라고요. 2, 3만원 더 싸요. 둘이 상당차는 5%밖에 차이 안나는데 3만원이면 10%밖에 싸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제품 추천드리고요. 이거 말고도 갤럭시 것도 좀 더 싼 거 있고 찾아보니까 펠리 것도 좀 더 싼 거 있더라고요. 아니면 비슷한 가격인 거. 그래서 이거 품절나거나 이건 지금 판매물이 많고 저렴한 제품입니다. 지금 다른 제품들 아까 갤럭시 거나 제가 펠리 거 이런 거 얘기했는데 걔네들은 판매물이 적어요. 그래서 금방 품절날 확률이 높아서 일단 기가바이트 꼭 우선 추천드리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싼 거 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걸로 대체해도 됩니다. 2060은 전력 서비라인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오직 한 제품 2편짜리 아무거나 갖다 써도 다 됩니다. 그리고 약간 더 나은 성능을 원하신다면 갤럭시 갤라즈 이거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60 슈퍼도 있던데 이노3D께 지금 140몰 30몰 정도 되더라구요. 근데 그거 곧 품절날 것 같으니까 그거 가셔도 괜찮은데 품절나면 이 둘 중에서 가면 된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2060 2060 6기가 2060 12기가 2060 슈퍼 간에는 약 5%씩 성능 상승이 있습니다. 가격 대비 효율을 생각하고 그 셋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SSD는 이제는 그냥 P3을 씁시다. 980하고 P3이라고 만원밖에 찾았는데 P3이 확실히 성능이 좋습니다. 분량도 확실히 적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파워는 제가 용량을 600억 늘려놨어요. 왜냐하면 그 칼을 달기 때문인데요. 500W때라도 커버 안되나요? 2060이면 얼마 안 쓴다면서요. 맞는 말이긴 한데 2060 종류에 따라서 전력소개 조금 더 큰 애들도 있고 그리고 저장장치나 아니면 펜이라든지 메인보드 CPU라든지 모든 걸 다 합쳤을 때는 전력소비량이 좀 높게 나올 때는 300 이상 나올 때도 있어요. 거기서 500 쓰시면 로드율이 70% 구간까지 가거든요. 가용률이 90%일 때 70% 이상 가니까 사실 파워가 별로 여유가 없어요. 소음이 좀 날 수도 있고 고주파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팬 소음이 좀 심해질 수도 있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약간 더 여유있게 어차피 만원도 차이 안 나요. 8000원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600W 가시면 확실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600W로 좀 높여서 추천드립니다. 마이크닉스 크리스트 풀체인지 600이나 시소닉 A12600 혹은 FSGP 하이퍼 K 프로 600 정도로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DK200 M60 벤티 C60 카이저 에어 이 정도에서 고르세요. 각각 특징을 짧게 설명드리자면 M60은 뭐 알죠. 많이 팔린 제품이에요. 강화유리인데 비상방지 플레임 밖에 있고 펜 넉넉하게 6개 주고요. 상단은 LED 펜이 아닙니다만 얘 가격을 생각하면 그게 단점이 안되겠죠. 그리고 공랭쿨러 사용할 때 호환성이 꽤 좋아요. 그래서 M60 참 괜찮은 케이스다 생각합니다. 다만 조립하기에는 조금 불편해요. DK200 같은 경우에는 펜이 4개인데도 M60하고 별 차이 없는 쿨링선을 보여줍니다. 다만 소음은 조금 있습니다. 소음 조금 있고 화이트 버전 가격이 생각보다 별로 안 비싸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 케이스면 조립이 어렵지 않아요. 편안 편이에요. 조립하는데 선전이 공간이 얘가 좀 넓은 편이거든요. 홀도 적정 위치에 다 뚫려있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C60은 이 세 제품 중에서 가장 간판이 두껍고 상단에 순행을 달 때 호환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율 순행 이런 저가형이 필요 없긴 한데 외형 때문에 다 신은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도 이거 가도 괜찮고요. 사실 뭐 순행을 안 달아도 펜도 넉넉하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LED 온오프 기능도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스윙도어이기도 하고 이것도 좀 가성비 있습니다. 스윙도어는 아무래도 유리 파손이 좀 덜하겠죠. 카이자 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제일 마감이 깔끔하고 전면이 깔끔하게 생긴 케이스입니다. 이건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드시는 분은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 넷다 90만대 100만대 120만대 쿨링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취향껏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12100F의 2060 6개월을 짰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초고사양 게임은 어느 정도 옵션 타입이 필요하나 뭐 디아, 레저렉션이라든지 오버워치, 롤, 배틀그라운드, 피파 등등의 인기 게임에서는 중상업 정도로는 크게 끊김없이 불편함 없이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배그하고 치킨 못 먹으면 여러분 실력 탓이지 PC 때문에 못 먹는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배그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습니다. 국민 옵션 기준으로요. 물론 FHD 모인트 기준입니다. 오늘 4K 들고 오는데 잘 안 되는데 그러면 혼낼 거야. 여튼 그렇게 쓰시면 되고 순수성능은 5600으로 짰는 것보다 좀 솔직히 애매한 편이라 여러분 예산이 허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웬만해서는 5600 하세요. 같은 가격에 5600 5600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 86만원이죠. 5600 하면 얼마예요. 쿨러 추가해서 가격이 좀 증가했는데 89만원이야. 얼마 차이 납니까? 3만원 차이죠. 쿨러 추가한 가격 정도면 딱 올라가요. 케이스 조금 더 비싼 거 들어갖고 케이스 1만원 쿨러 추가해서 2만원 결과적으로 이거랑 이거랑 실 구매가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90만원대 더 추천하는 엔드 견적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엔드 견적 90만원대 100만원대 견적입니다. 이 정도쯤 되면 포토샵 있잖아요. 엄청 하드하지 않으면 불편함 없이 씁니다. 간단한 영상 편집할 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4K에 시간 엄청 길고 효과 많이 될 거예요. 이런 거 아닌 이상. 취미 삼아서 드론으로 찍어놓은 영상 편집할 거예요. 아니면 가족들 사진 같은 거 편집하고 싶어요. 이런 거. 그 정도 쓸 때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프레티 상업으로 웬만한 게임 다 잘 돌아가요. 자 그럼 어떤 구성인지 한번 보죠. 5600 노멀을 추천드립니다. X 아니에요. 노멀이에요. X가 이거보다 한 2만원 비상입니다. 근데 둘이 성능 차이가 거의 없어요. 3에서 5% 차이인데요. 거의 없습니다. 게임 성능은 똑같다고 봐도 되고 멀티 성능만 그만큼 차이 납니다. 쿨러 같은 경우는 얘는 기코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확실하게 온도가 좀 더 불편해요. 이런 i3보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R4 M120 쓰거나 아니면 좀 좋은 거 쓰고 싶으면 팔라딘 400 정도 쓰시면 온도 잘 잡고 소문도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가격은 2만원, 3만원. 보드 같은 경우에는 EX-A320 게이밍 다른 A320 안 돼요. 제발 좀 이상한 A320 들고 가서 5600하고 조합해서 이거 가성비 괜찮나요? 이러지 마요. 5600 커버가 안 돼요. 당일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원부가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ASUS EX-A320 쓰시면 아주 가성비 있게 짤 수 있습니다. 이 보드 75,000원 밖에 안 하거든요. 얼마 전까지면 69,000원이었어요. 이게 옳은 건데 그래도 이건 가성비 좋습니다. 여러분 돈 좀 여유가 있다면 프라임 B550 N-A 가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A320 PCIe 3.0 밖에 지원하는데 550 가시면 M.2도 4.0을 지원하고 거기다 PCIe 글카슬롯 있죠? 그것도 4.0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랑 AMD 6600CG처럼 조합할 때 성능저하가 없겠죠. 그리고 N.2 넣었을 때 좀 더 고성능 제품을 쓸 수 있습니다. 의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거의 똑같이 들어가는데 스틸 레전드라는 제품도 있어요. 이거 가면 바뀌는 게 좀 많습니다. 화장포트도 훨씬 많고 MOSFET이 일단 엔채널 MOSFET에서 드라이밍 MOSFET에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력 변화 효율이 좋아서 전기료를 감면할 수 있고 싸게 그리고 기대 수명값도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불량율 자체가 아무래도 에즈락이 아수스보다는 초기불량이 좀 많은 편이라서 여러분 취향껏 예산을 빡빡이 잡겠다면 1번 또 나는 확장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초기불량이 낮은 거 쓰겠다면 2번 초기불량율은 뭐 수리받으면 되니까 어느 정도 감소하고 나는 고품질 제품 좀 쓰고 싶다 싶으면 3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한테 메모리는 마이크로 메모리 추천드립니다. 뭐 청년님 거의 100만원대인데 삼성 메모리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실 수 있는데 그럴 돈 있으면 그냥 팅그룹 메모리 쓰십시오. 마이크로 메모리가 삼성 메모리 보다 오버가 잘 되기도 하고 뭐 불량율은 삼성 메모리가 낮긴 하지만 5600은 메모리 오버하고 안하고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 마이크로 메모리 우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버를 내가 수동하기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XMP 넣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진짜 간단하거든요. 그냥 클릭 두 번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팅그룹 T-Force 델타 메모리 CL18-3700 딴 거 사면 안 돼요. 딴 거 뭐 3200 이런 거 사면 의미 없어요. CL18-3700 얘가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모델이 있지만 가성비가 떨어져요. 이거 딱 사서 XMP만 놓고 쓰시면 게임 프레임이 무려 4-5%가 공짜로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안 돼요. 송전님. 지금 램 가격이 4만원 올라가는데요. 쓰읍...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게임 최소 프레임은 10% 올라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4만원 투자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구하시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90만원 투자 이틀하고 동일합니다. 2060 시리즈가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2060 6기가 2060 12기가 2060 슈퍼 얘네들이 한 5% 성능 증가하니까 딱 돈 값어치만큼 성능이 증가하다 싶으면 더 위로 올라가면 좋아요. 2060 슈퍼 가든지 2060 12가 가든지 근데 생각보다 차이가 3만원 아니라 5만원 6만원 이렇게 많이 차이 난다 싶으면 그냥 2060 6기가 쓰인 게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2060 6기가 꼭 이거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거는 가격 비슷하거나 요거보다 좀 더 저렴한 제품이 있으면 얼마든지 대처해서도 좋습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P3을 쓰십시오. 980도 나쁘지 않긴 한데 P3이 많은 투자만큼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맵핑 기능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접근이 빨라져서 좀 더퇴한 상태 아니면은 좀 용량이 큰 파일을 옮길 때 게임 설치할 때 이럴 때 다운받을 때 그럴 때 확실하게 P3이 빠릅니다. 980보다 저렴한 것 중에서 980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이오스타 세그링 그리즈 그런 거 전혀 없다고 하면 돼요. 980는 가격 비슷한 SN5 치고 이런 것보다는 980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아껴고 싶은 것은 980이 마지노선이에요. 이것보다 더 밑에 내려가면 안 돼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600 정도 쓰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CPU 오버를 안 하다 쳐도 5600 정도면 그래도 i3보다 전력소면 조금 더 높은 편이기도 하고 2060도 제품별로 전력소면 차이는 나겠지만 합치면 300 이상 쓸 거기 때문에 CPU랑 글카랑 펜도 있을 거고 보드도 있을 거고 메몬도 있고 SSD도 있고 다양한 게 추가적으로 전력소면이 늘어나겠죠. 고음껏 생겼을 때 600 정도 가야 여러분이 충분히 여유공간이 있어서 파워에 수명도 길고 그리고 소음도 좀 낮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600 정도 가면 괜찮을 거 같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전에 케이스 특징에 대해서는 90만원대 설명할 때 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마닉 M60 DK200 벤티 C60 카이저 에어 이 중에서 시한 거 쓰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 짜면요. 5600X하고 0.2클럽 밖에 차이나지 않는 5600을 이용해서 게이밍으로 짜면요. 12400하고도 비교했을 때 별로 성능이 안 떨어져요. 심지어 메모리 오버하면 11400보다 더 높은 게이밍 성능을 보여줍니다. 거의 12600에 가깝게요. 그래서 어 프레시디 정도로 게임을 즐긴다고 했을 때는 중업 중상업으로 고사양 게임도 60-70프레임 방어 상태로 게임을 가능하고요. 그리고 포토샵이나 간단한 영상 편집이라든지 라이트룸이라든지 이런 거 즐기는 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나 포토샵을 좀 레이어를 많이 겹쳐 쓰거나 아니면 영상 편집할 때 영상의 그 길이가 좀 길다 싶으면 메모리 16GB 두 개로 변경해 주시는 게 이러면 불편함으로 쓸 수 있는 견적이 될 거에요. 총 견적액은 5600에 2060 6GB로 가면 대략 조립 공유비 포함해서 한 93만원 정도 구매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5600에 2060 12GB 가면 한 96-7만원 그러니까 100만원 가까이 되는 견적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인텔보다도 가상비가 좋은 AMD 90-100만원대 견적을 보여 드렸고요. 그 다음은 120만원대 인텔 견적 보여드릴게요. 120만원대 인텔 견적 이 12400이 사실 5600하고 비교했을 때 게임 성능이 별로 차이가 없고요. 좀 더 빠릿하고 멍티 성능이 좀 더 좋긴 한데 돈을 투자한 만큼 값어치 차이는 없습니다. CPU에서 5만원 더 투자해야 되고 메인보드에서 8만원 더 투자했기 때문에 무려 13만원 더 들어가죠. 13만원 더 투자한 값어치 차라리 그 돈으로 보통은 글카를 올리는 게 글카의 6600 같은 걸 올리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별로 권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꼭 인텔 가야 돼요 하시는 분이 있을 테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12400 이제 500, 600은 진짜 가성되었습니다. 얘네들 30만원 넘었거든요. 얘네들은 지금 쳐다보지 마시고요. 600k면 뭘까요? 그냥 600 가면 아시죠? 얘는 코어 숫자도 떨어져요. 6코밖에 안 돼. 600k 가면 10코어인데 얘네들 그냥 쳐다보지 마시고 굳이 인텔 거 i5 사기 때문에 11400만 보시면 됩니다. 11400 기쿨 쓰면 기쿨이 100W 남지 커버 치는데 사실 소음이 너무 심해요. 왜냐하면 11400이 100에서 110W 쓰거든요. 그래서 간당간당합니다. 사제클로 쓰는 게 좋습니다. M120이나 팔라딘 400 쓰시고요. RC410 같은 거 써도 괜찮습니다. 보드는 최소 마지노선이 B269 N-K입니다. H620 중에서는 12400 커버하는 제품이 단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성장가 있어요. 그래서 B269 N-K 가셔야 되고요. 이거 살 수 있는 돈이면 뭐 기가바이트 게이밍 노멀 제품도 살 수 있고 돈 조금 더 보태면 게이밍 엑스도 살 수 있는데요. 뭐 맞아요. 그런 것도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로스 엘리트가 신제품으로 나왔는데 어로스 엘리트 D4 제품도 드라이브 모습을 쓰고 나중에 i9까지도 얻게 되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별로 추가가 안 돼요. 뭐 25,000원만 추가하면 되니까 이거로 가는 것도 괜찮고요. 레모브를 좀 해보고 싶다 싶으면 11400은 사실 레모버가 안 되니까 별로 의미가 없긴 한데 그나마 이 보드 중에서 레모버가 좀 되는 거는 B269 N-A 입니다. 근데 이게 좀 가성비가 없긴 해. 이거 스펙능에는 기가바이트 어로스 엘리트 쓰는 게 맞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1번 아니면 2번 중에서 고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는 삼성 메모리 32GB짜리 두 개 넣어놨는데 오? 왜 마이크론 메모리 아니에요? 마이크론이 레모버가 좀 더 잘 되고 싸다고 그랬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일단 메모리 레모버가 잘 안 됩니다. 11400F나 11700F 이런 것들 F가 안 붙어 K가 안 붙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F가 안 붙어 있더라도 노말인 애들 K도 안 붙어 있고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레모버가 잘 안 돼요. SA 고정 전압 문제로 시스템 에이전트 전압이라고 하는데 이게 메모리 컨트롤러 전압을 더 올릴 수가 없어서 메모리 레모버가 잘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낮게 고정이 돼 있어요. 이 등급차를 둔 거죠. K버전 아니면 레모버가 잘 안 되게. 그래서 마이크론 넣어봤자 어차피 메모리 오버 안 돼요. 그리고 120만원대 정도 가면 만원도 투자해서 분량률이 훨씬 낮은 삼성 메모리 쓰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삼성전자 메모리를 넣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마이크론 메모리로 만원 아낀다고 대처한다고 해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6000이 빼고 XT입니다. 이거 쓰시면 확실히 2060보다는 뭐 한 단계 반 두 단계끔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보통 저는 한 단계를 12-15%로 보는데 그것보다 큰 폭으로 성능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다만 AMD 제품은 평소에 AMD 제품을 써봤던 사람들만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은 AMD 제품이 뭔가 이상이 있을 때 드라이버 문제라는 거 인식하고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깔고 약간의 깜빡이는 증상을 무시하고 쓰거든요. 원래 늘 그래 왔으니까 근데 좀 민감하신 분들 엔비디아 제품만 계속 써왔던 그런 컴 초보분들 컴니니 분들 그런 분들은 6600 썼을 때 뭐 쓸데없는 오해가 생기거나 아니면 불편함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건 별로 추천 안해요. 그러면 성경님 좀 더 좋은 글카를 쓰고 싶은데 그런 나 같은 컴 초보분들 좋은 거 쓰고 싶은 사람은 뭐 써야 되나요? 그러면 그냥 이너3D 2069 슈퍼 옷이 쓰세요. 이거 지금 품절 직전이니까 만약에 조금 더 나은 글카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주문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재고가 품절 직전이 아니라 시장 재고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1번, 3번 중에서 고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2번이 아니라 2번은 컴 좀 아시는 분이 고르면 좋겠네요. SS 자탱일은 P31 500GB 1TB 양자탱일 하세요. 1TB 뭐 요새 13만 얼마 하고 500GB가 뭐 7만원 조금 넘는데 둘 다 뭐 괜찮습니다. 1TB 가는게 생각보다 가격차가 별로 안나서 1TB 가가지고 게임 좀 다양하게 깔아도 괜찮고 500GB 써서 필요없는 파일 지우면서 빡빡하게 쓰겠다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거기 쓰시면 될 거 같고 여기서부터는 980 추천 안해요. 120만원 더 견적되면 만원 아껴가지고 980 가는건 의미가 없죠. 대용량 파일 게임 깔다보면 자주 옮기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게임을 제대로 하겠다 생각하고 고르는 거니까 만원 아끼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게요. 다만 비슷한 가격에 성능이 높음이 있어요. PM9A1이라고 980PRO의 OEM 버전입니다. 그래서 980PRO보다는 싼데요. 성능은 거의 980PRO만큼 나와요. 다만 불량율은 P31보다 약간 높은 편이니까 실제로 제가 1000단위를 봤을 때 PM9A1은 2,3개 불량이 나왔는데 하이니스크는 불량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 음 2번은 속도 중시하시는 분이 가고 1번은 안정성을 중시하시는 분이 가시면 될 거 같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2060 슈퍼를 가든 6760 XT를 가든 뭐 600 같으면 충분합니다. 만이 크리스트 풀체인지 600이나 시소니 A12 600이나 FSP 하이퍼 K600이나 이런 마음에 드는 거 아십시오. 이 정도면 제가 생각하는 최저 마지노선의 품질을 만족시키는 파워에요. 불량율이 0.5%가 채 넘지 않는 나름 불량율이 낮은 좋은 파워들 자 그렇게 견제를 짰을 때 케이스는 솔직히 이 중에서 아무거나 가도 됩니다. M60 가든 DK200 가든 벤티 C60 가든 카이저 에어 가든 각 케이스의 특징에 대해서는 90만원 때 인텔 설명할 때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요. 11400F에 2069 12G로 짜면 거의 공유 포함하면 105만원 6만원 정도 견적이 나올 거고요. 11400F에 6700XT로 견적자면 공유 포함하면 120만원 견적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포토샵이나 영상편집 자체가 5600 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긴 합니다. 얼마 정도요? 한 10% 정도요. 엄청난 차이 나네요. 한 10% 정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요. 거기다 게이밍 프레임도 평균적으로 5% 정도는 나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물론 얘가 렘 오버하면 이거 충분히 따잡습니다. 그 정도로 보여주기 때문에 돈을 투자한 만큼 값어치가 있냐 하면 그건 아니지만 절대 성능 자체는 5600보다 약간 좋긴 해요. 가성비는 5600 선택한 게 맞고 진짜 나는 꼭 인텔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만 11400 가라고 할게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거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워낙 둘이 비슷하다 보니까요. 사용 용도는 90만원 100만원대 AMD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00만원대 견적은 마무리 짓고 150만원대 견적이랑 220만원 200만원 초까지 견적을 인텔로 같이 보도록 하죠. 사실 이 견적도 저는 지금 인텔보다는 AMD 쪽을 더 추천드립니다. 12600KF 가격도 꽤 큰 폭 올랐고 12700가격도 꽤 올랐거든요. 12600KF는 대략 한 4만원으로 올랐습니다. 4만원으로 올랐고 3,4만원 그리고 12700KF 같은 경우에는 5,6만원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둘 다 10% 이상 올랐습니다. 12500은 주식용으로 쓰는 아니면 고사양 사업용으로 쓰는 분들은 추천할만한데 지금 시점에는 20만원 후반 하던게 30만원 초반 올라왔기 때문에 3번은 아예 추천도 안하고 싶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1,2번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성비는 확실히 AMD보다 떨어집니다. 쿨라 같은 경우에는 12600KF를 골랐다고 쳤을 때는 팔라딘 400이나 RC410으로 충분합니다. 좀 더 좋은거 써서 오버하고 싶다 하더라도 RC1700이나 오세신 120 SE 정도 쓰시면 충분히 오버클레이 가능합니다. 근데 12700 쓰신다면 팔라딘 400이나 RC410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세신 3 RC1700 어세신 120 아니면 AK620 이 정도 넘어가주세요. 제가 분명히 CPU별로 이렇게 구분해놨습니다. 착각하고 뭐 i7을 여기 집어넣어서 2만원짜리 쿨러로 i7 쓸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안됩니다. 안되니까 안 넣어놓은거에요. 2만원짜리 쿨러 플로드 걸면 그 i7 같은 경우에는 클럭자가 꽤 있어요. 10% 정도 선정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i7을 샀는데 i5 상당히 쓰고 싶어요. 안그렇죠? 그러니까 쿨러를 각 등급에 CPU 등급에 맞는 걸로 꼭 가주세요. 제가 일일이 다 적어놨습니다. 어 당연히 기쿨은 쓰면 안되겠죠. 얘네들 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스토프 B60 M-Plus를 추천되는데요. 아이보라는 AS가 별로니까 코이시나 인텍거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 컴가도 괜찮고요. 얘가 충분히 검증도 됐고 드라이브 모습에 쓰고 있기 때문에 전력소비량도 낮은 편이고 확장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i7까지 잘 커버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가성비를 원하시면 뭐 어로스 엘리트라는 선택의 여지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터프 플러스보다 5만원 정도 쌉니다. 다만 AS가 조금 더 안 좋고 그리고 바이오스 UI가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근데 어차피 램오버 이런거 안한다 그러면 2번이 가성비 있긴 합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체 600K를 CPU 오버 할 때 그리고 확장성이 더 좋은 걸 원할 때 가는 용도인데요. 실제로 마이체 600K 램오버 뭐 램오버는 의미가 있는데 CPU 오버는 하나 안 하나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Z보다 별로 가성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그냥 요시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끔 뭐 그래도 R5에 오버하고 싶다 하실 분이 있으니까 그럴 때 추천하는 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상 R5에는 오버를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12700F가 D4 메모리는 오버가 안되거든요. SA 전화 고정 문제로 근데 이제 좀 더 좋은 게이밍 퍼포먼스를 원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냥 12700F에다가 Z690 게임의 X 사세요. 이 보드가 30만원 채 안하는데 최저가로 보면 27만원 정도 하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DDR5 메모리 쓸 수 있어요. 확장선도 좋고 풀사이즈라서 M.2도 많이 달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두꺼운 글칼 써도 포트 간섭이 없습니다. 분명히 좀 더 고품질의 DDR5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걸로 조합하시면 12700F 쓰더라도 게임 성능 뭐 램오버한 DDR4랑 비슷할 정도로 잘 나와요. 이 경우에는 메모리를 꼭 뭐다? 여기 보면 삼성전자 DDR5 4800 병행수입 요 메모를 쓰시는게 좋습니다. 하이닉스께 램오버가 잘 된다고 그거 사시는 분 있는데 애초에 가성비 생각하는데 메모리 하나당 2만원씩 비싼거 쓰기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삼성전자 메모리 쓰는게 확실히 가성비가 좋고요. 거기에다가 이 보드가 D4는 안되요. D5 전용이니까 4번은 4번끼리 조합을 해야됩니다. 제가 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편하게 고르시라고 이렇게 색칠해놓은거에요. 자 그렇게 보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뭘 제일 추천하는데 1번 아니면 2번 가세요. 어디가면 i7 쓰든 i5 쓰든 3번 4번은 좀 오버 같긴 해요. 5번도 있긴 한데 5번은 1,2번 품절났을땐 한번 고민해볼 만한겁니다. 별로 추천 안해요. 자 메모리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D4 보드 D4로 적혔네요. 요거를 고르셨다면 일단 11600K면요 K면 델타 메모리를 우선 추천 드릴게요. K에서는 3600XMP 적용해서 쓰는게 확실히 게임 프레임이 확연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게임이 아니더라도 빠릿함 자체도 좋아요. 그래서 요거 가는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2700Normal을 골랐다면 사실 3600 메모리가 적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11700K용이라고 적어놨어요. 적어놨으니까 11700Normal에다가 이거 집어넣고 성전이 XMP 안돼요? 이러면 안돼요.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두개의 한개골로 안되니까 여러분이 11700F를 샀다면 아니면 11700Normal을 샀다면 이 삼선전자 메모리 두개 쓰시는게 좋습니다. 오버 없이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드물게 나는 배그같은 메모리 오버 영향 많이 받는 게임 해요. 그러신 분들은 MyTWFKF에다가 Team그룹 크리에이티드 메모리 있거든요. 티 크리에이티드 메모리 엑스퍼트 메모리 요거 사서 CL14짜리 CL16짜리는 안돼요. CL14짜리 3200 요거 사서 수동 오버하시면 확연하게 게임 프레임이 올라가는 애들이 있으니까 어떤 게임이 있는데요. 제 영상 보면 다 나와있어요. 롤 배그 이런 애들 그런 게임들은 요 3번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Z690 게임의 X보드 DDR5 요 보드에 전용으로 쓰라고 넣어놓은 메모리입니다. 12700하고 짜는걸 권장드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5의 4번 선택은 맘만 하지 마세요. i5에 DDR5 가는건 의미가 없어요. 그 돈 있으면 i7 가야지. i5는 어디까지 가성비를 원해서 가는 제품이니까 디포로 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럴 것 같은 경우는 갤럭시 3060 Ti EX 블랙이 현실점에서 AS도 괜찮고 가장 저렴한 제품이에요. 쿨링도 평범한 수준은 되고요. 요거 쓰시거나 요거 품절나거나 아니면 갤럭시 말고 다른거는 없나요? 하시는 분들은 EMT 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EMT 스톰엑스 듀얼은 갤럭시 EX 보다는 발열이 조금 더 나는 편입니다만 AS도 괜찮고 가격대는 둘이 비슷합니다. 여하튼 양자태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둘 다 품절난다면 저거랑 가격 비슷하거나 저보다 좀 더 싼 제품이 있다면 그런거 사셔도 괜찮습니다. 얘네가 지금 현실점에서 가장 가성비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가성비 좋은거는 3070 입니다. 3070 같은 경우에는 KICK 밖에 게이밍 OC V2 요게 지금 가성비가 좋더라구요. 70만 초중반대에 팔고 있던데 요거 가장 베스트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게인워드 게인워드 피닉스 거 추천드립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엠텍 블랙 에디션하고 거의 동일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수입사가 다니니까 AS는 약간 다르겠죠. 엠텍이 좀 더 좋은 AS를 제공하겠죠. 하지만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살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둘 중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또 예산이 더 있으면 4080까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4080 엠텍 블랙 에디션이 지금 4080 중에서 AS 괜찮고 가장 저렴합니다. 한 110만원 정도 살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특가로 90 몇만 원짜리 구한다면 그게 더 좋긴 합니다. 그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저소음을 좀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게이밍 Z 트리오 쓰시면 됩니다. 얘도 별로 안 비싸요. 110만원 채 안합니다. 요거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각각 만약에 글카를 3080대를 고른다면 220만 대 견적이 될 거고요. 그리고 3070 고른다면 170만 대 견적이 나올 거고 여러분 이 3080T를 골라야 150만 대나 160만 대 견적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고 예산에 따라서 저 라인업에서 선택하시면 될 거 같아요. SSD는 이쯤되면 뭐 만원 2만원 아끼는 거 의미가 없죠. 만원 더 투자해서 하이닉스 P3이 꼭 가십시오. 이게 분량률도 낮고 더티 상태에서 속도도 좀 덜하고 확실하게 쓸 만한 제품입니다. 가성비도 괜찮고 근데 조금 더 좋은 성능을 원하시면 비슷한 가격에 PM9A1이라는 선택도 있으니까 여기 조금 분량률이 P3보다 높아요. 이거 선택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거 같아요. 980%의 OEM 제품입니다. 980%랑 거의 흡사한 성능이 나와요. 다만 특정 조합에서 쓰기 속도 저하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참조하셔야 될 거 같아요. 펌웨어 업데이트하면 해결됩니다. 970 ever plus가 있는데 970 ever plus는 사실 P3이라고 거의 똑같은 제품이에요. 근데 가격이 그것보다 비싸니까 별로 괜찮고 싶진 않습니다. P3을 품절을 쓸 때는 한번 고민해 보겠네요. 980%가 있는데 980% 노멀하고 아예 다른 제품이에요. 980%는 PCI 4.0 기반의 제품이기 때문에 속도가 7000에나 나오는 고속력 제품입니다. 하지만 게이밍에서는 P3이라고 별 차이가 없어요. 대응력 파일 왔다갔다 할 때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데 그것도 양방향 속도가 똑같은 980%에서 980% 옮길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제가서 P3을 쓰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러기에 SSD까지 골랐으면 마지막은 파워가 남았겠죠. 3060 Ti나 3070 쓰시면 파워는 750W 골드 쓰시는 걸 권장되고 싶어요. 시소는 GM 750 써도 괜찮고 마니클리스트 750 써도 괜찮고 FSP G프로 750도 있어요. 그런 골드급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 메이저 회사들이죠. 이런 거 쓰시면 충분히 분량이 별로 없고 AS 기간도 길고 품질도 괜찮습니다. 전기료 절감이 대략적으로 6에서 8% 정도 이루어집니다. 스탠다드나 본즈 것보다 그래서 장기간 3, 4년 이상 PC를 사용하신다면 충분히 차에 3만, 4만 더 투자한 거 고스란히 전기료 아끼는 거 돌아옵니다. 그런데다가 AS 기간 더 길고 안전 회로도 많고 케이블 좋은 거 쓰고 QC도 더 철저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E급에서는 스탠다드 쓰지 말고 골드급 쓰시는 걸 권장드려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하.. 송정님 그래도 이건 너무 비싼 거 같은데요. 하실까봐 아이구즈 GF-75이라는 선택의 여지도 있습니다. CW-TOM이고 안에 들어간 부품 품질을 봤을 때 나쁘진 않아요. 실제로 이걸 제가 몇 개월 판매를 한 적 있어요. 판매해 보니까 초기 분량률도 별로 높지 않고요. 이걸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GF-750이랑 거의 똑같은 제품이 디쿨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써몰테이크에서도 나옵니다. 이름도 심지어 GF로 똑같아요. 그 애들이 다 같은 제품인데 가격은 아이구즈케에서 제일 싸요. 거의 같은 제품이에요. 설계는 거의 동일하고 일부 부품이 약간 다른데 품질도 고멍고멍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구즈케 쓰면 좀 가성비 있게 750W 골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전기료 절감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요. 물론 이 제품이 시소니꺼만큼 품질이 따라간다 FSP만큼 품질이 따라간다 이게 못하겠지만 그래도 2만원 차이면 꽤 큰 편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60T나 70W 골랐으면 750W 충분한데 혹시나 3080 현 시점에서 아주 현명한 구매는 아니지만 어차피 4070에는 4080 늦게 나올 것 같고 비싸졌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4080 쓰고 4000시즌 건너뛰을 하시는 분 요새 종종 생기더라고요. 나 이해는 가요. 황 회장이 재고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4000시즌 출시를 밀린다고 그랬거든요. 올해에는 아마 90만 나올 확률이 높아요. 나머지 내년까지 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80 가시는 분 분명히 있을까 한마디에요. 그럴 때는 파워를 한 단계에 올려줘야 됩니다. 850W로 올려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추천 제품은 시소닉 GM850 마이코닉스 클래시2 850 그리고 하이퍼 하이퍼 하이드로 G 프로 850 요정도에서 선택한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구즈에서도 뭐 얘네들보다 한 3만원 4만원 싸게 마찬가지로 GF850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빡빡하면 고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80 쓸 때는 850W 정도가 권장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750W로 좌압해서 나간 지 몇 번 있었는데 초창기에 잘 모를 때 그때 분명히 PC 꺼지는 거 막 4,5대 한 대꼴로 계속 나타났었거든요. 850W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080이 제품별로 전력소비나 100W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혹시나 나중에 또 글카 업그레이드로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조용하게 좀 쓰고 싶다. 파워를 그러신 분들은 GX1000이라든지 아니면 G 프로1000 같은 거 아니면 마이크로니스 클래시2 1050 1050W 이런 거 가시면 아무래도 로드율이 그러니까 얘 사용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확실히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으로 올려보는 것도 3080급이면 한번 고민해 볼만해요. 그렇게 여러분 조합에 따라서 파워를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쪽 라인을 추천드리는데요. DLX21 해치팔 사이에 있는 제품들이죠. 해치팔은 상단에 280 순행 호환성이 좋고 가격 대비 강판이 두껍습니다. 다만 기본배 품질이 조금 아쉬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있게 가겠다 그리고 순행을 다겠다 하시는 분들 이거 하면 되고요. 근데 내가 공랭을 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둘 중에 선택하세요. L600 P1000 얘네들 공랭 호환성 괜찮고 둘 다 얼마에요? CPU 쿨러 호환 폭이 185 180 정도라서 공랭 호환성이 좋고요. 상단에 순행 달기에는 얘네들 둘 다 폭이 좀 좁은 편인데 그래도 L600은 별로 안 좁아요. 근데 P1000이 확실히 좀 좁아요. P1000은 LED가 없기 때문에 LED 비 선호하시는 분들 그 공랭을 짜시는 분들이 좋은 거고 그리고 L600 같은 경우에는 기본 펜을 6개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랭을 짰을 때 상단 배기가 돼서 쿨링 솔루션이 좀 더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해요. 혹시나 예산을 좀 더 투자해서 전면 C타입도 있고 좀 더 깔끔하고 지지대 기본 제공에다가 호환성도 좋고 강편도 좀 두껍고 진짜 팔방미인을 쓰고 싶다 싶으면 DLX 1가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가성비가 좀 떨어져요. 가성비가 떨어지기에는 가성비는 좋은데 가격대가 좀 올라가요. 근데 분명히 2만원 3만원 더 투자한 값어치이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게 제일 많이 팔려요. 솔직히 우리 매장에서는 나가는 제품 두 개의 한 개꼴로 이거 나가요. 30대 주문 들어오면 15대가 이거라고 나머지는 뭐 얘 두세대 얘 두세대 얘 두세대 뭐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 자 그렇게 여러분 케이스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 성전이 3000M하고 L530은 왜 설명 안해요? L530은 CD롬이 꼭 필요하신 분들 가면은 괜찮은 케이스인데 CD롬 필요 없으면 이거 별로 추천 안하고요. 3000M은 불량률이 낮고 마감이 괜찮은 케이스에요. 얘는 상단 순행 달면 좋은 케이스인데 마찬가지로 기본 펜 품질이 조금 떨어져서 완벽하게 강추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제가 보통 기본 권장하는 것은 순행 달때 저렴하게는 해치8 그리고 순행 달때 좀 비싸게는 DLX1 그리고 공냉 달때도 좀 비싸게는 DLX1 공냉 달때 좀 저렴하게 가겠다면은 L600 그리고 LED 싫어하면 피처 이 정도로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딱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여러분한테 150만원에서 220만원대 견적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용도가 어떻게 되냐 12500에 아까 제가 주식용어 쓰면은 85만원 그랬는데 지금 12500에 가성배가 0세시니까 12600K 이거 지금 38만원 될까요? 이거에 B26과 N-A 그리고 글카를 빼요. K 사시면 내장값에 있으니까 그렇게 쓰면은 포토샵이나 주식 하단 사명도 좋은 그런 세팅이에요. 94만원 세팅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여준 것처럼 CPU 3번 112번 아니면 CPU 1번 112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견적 어떻게 짜면은 얼마치 다 적혀있는데 이거 한번 참조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보통 무난하게 게이밍을 많이 쓰는 건 11600KF 그게 4960TI 조합인데요. 그걸로 견적 짜시면은 167만원 견적되는데 이게 실제로 공냉 포함하면 170만원 견적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어 어 어떻게 되느냐 풀의 시대에서는 게임이 풀옵으로 웬만한게 다 잘 돌아가요. 그리고 퀴 시대에서는 중옵이나 중하옵으로 웬만한 게임이 다 잘 돌아갑니다. 거기에다가 CPU가 11600KF라서 멀티 성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영상 편집하는 것도 크게 불편함 없어요. 조금 고용량 영상 편집도 충분합니다. 포토샵? 이 정도 위로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라이트룸? 이거 위로 올라갈 필요 없어요. 라이트룸? 주식? 이거 정도면 충분해요. 위로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되면 진짜 웬만한 글카도 다 커버가 되고 408으로 쓴다더라도 12900하고 5%밖에 차이 안나요. 램오버 살짝 하고 쓰시면 웬만한 진짜 글카도 다 커버되는데다가 웬만한 사용 용도에 다 적합합니다. 조금 비싸긴 해도요. 그래서 이 정도 견적에서 여러분이 가정용 PC를 구성하신다면 진짜 불편함 없이 다 용도로 잘 쓰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3060 TI 기반으로 얘기한 게 170만 원이고요. 여러분 3070 산다고 하면 한 180만 원에서 175만 원 정도 사이에 시절 구매가가 나올 겁니다. 3080 넣는 조합도 있는데 이거는 내가 QCD에서 상업으로 즐기고 싶다. 혹은 FHD에서 완전 풀업에다가 AAA 그 게임 효과 다 넣고 하겠다. 그러면 3080 가시면 돼요. 11600 KF에 그러면 PC방 어지간한데 이거 못 따라와요. 그리고 웬만한 친구들 PC보다도 좋은 게임 PC가 될 겁니다. 이 정도면 위로 돈 더 투자할 필요가 없다. 게이밍 용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20만 원의 견적까지 여러분한테 보여 드릴게요. 인텔보다는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 AMD 견적 한번 보도록 합시다. 150에서 170만 원의 견적입니다. 그 가성비 견적이라고 적어놨죠. 예를 들어 포토샵이나 간단한 영상편집 국내 온라인 게임 게이밍 시에는 참 적합한 PC입니다. 가전용 PC로도 괜찮고 멀티 사용률도로 11600K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적합한 PC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라이젠 5600을 우선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좀 넉넉하게 있다면 5800X도 괜찮습니다. 5800X 가면 CPU 가기에서 10만 원 조금 더 넘게 들어가야 되고 쿨러 가기에서 한 4,5만 원 더 깨지는데 그래도 코어가 두 개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한 멀티 사용률을 보여주고요. 게임에서는 2% 폭 정도는 상승을 합니다. 싱글성도 좀 더 빠릿하긴 해요. 한 6,7% 이상. 쿨러 같은 경우에는 5600은 5600X나 5600 노멀은 팔라딘 400이나 RC410 쓰시면 됩니다. 좀 저렴하게 쓰고 싶은 M120 쓰시면 돼요. 근데 5800은 공연 쓸 생각을 안하는게 좋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게 나와요. PB와 안 켜도 90도에 가깝게 나오기 때문에 올코어 부하를 준다면 여러분 웬만하면 이 순행을 쓸 수 있는게 추천됩니다. 근데 5800X에 비슷한 순행 쓰기는 애매하니까 레드빛280 쓰거나 LS720 정도에서 멈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순행이 있던데요. 왜 다른거는 추천 안하나요?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다크플래시 순행 같은 경우에는 펜분량이 워낙 많아서 안쓰고요. 에코도 마찬가지예요. 펜분량이 좀 잦아서 안쓰습니다. 3R 같은 경우에는 판매고가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분량률이 잘 측정이 안되니까 보통 안쓰는 편이고 아팔텍 OEM 제품들 좀 있거든요. MSI 제품 뭐 예전에 가성비를 많이 썼던 NMX, Lian 제품 요런 애들 고런 애들은 아팔텍 펌프 막힘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금 니콜 중이거나 아니면 판매가 중단중이거나 그런 애들이 있어요. 고런 애들은 당연히 여러분 쓰고 나는데 1,2년 지나면 분량이 날거여서 불편해서 쓰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검증해서 쓸 마다 싶은 애들은 솔직히 X63이나 아니면 레드빛280이거든요. 레드빛280에 X63만큼 성능은 안나옵니다. 하지만 가격이 월등이 싸기 때문에 5,800X에는 가성비모델로 레드빛280을 추천하는 겁니다. 얘가 성능은 좀 떨어져요. 다른 순행을 지금 추척하기 어려워요. 괜찮다고 했던 순행 하나같이 1년 좀 지나가는데 분량이 너무 많이 생겨서요. 지금 검증된 것만 추천할게요. 자 보드같은 경우에는 아수트 터프 게이밍 B50 플러스 이 보드를 우선 추천드립니다. 아주 검증이 되어있어요. 많이 팔았는데 큰 분량도 없고 뭐 바이오스 이슈도 없고 여러분이 UI 보기도 편하고 뭐 품질도 충분합니다. 근데 조금 더 고급 보드 쓰고 싶다 전원부가 나중에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와이파이 모델 필요하다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바퀴포 가는게 좋아요. 물론 터프라고 와이파이 모델이 없는건 아니지만 터프 와이파이 모델은 바퀴포 와이파이랑 가격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바퀴포 가는게 낫겠죠. 그래서 여러분 와이파이 모델을 원하시면 혹은 램오버를 좀 더 잘되는 보드를 원하시면 바퀴포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극한의 가선비를 원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5800X에는 PBO가 안 켜지기 때문에 비추천이라고 적혀있긴 한데 5800X까지는 사실상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 EXA-300이라는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견적에서는 EXA-300은 별로 추천 안하고 싶어요. 왜? 여기는 좀 좋은 그래픽까지 넣고 오래 쓸 생각을 하는데 EXA-300 확장성이 떨어지거든요. 엔더스 당장에 1번에도 풀속도 나오면 4.6짜리 못쓰고 2번에는 당일 못쓰는거에요. 당일 못쓰요. 그러게다가 뭐 사타나 USB장치 여러개 달면 칩셋 대역폭이 떨어져가지고 인식불량 같은거 생기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애는 전장장치 1,2개 달고 아주 가성빅기 극한으로 짤 때나 좋은거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터프 B550 가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좀 작은거 쓰고 싶으면 스틸 레전드 쓰던지 스틸 레전드가 한 2만원 정도 더 쌓아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1번이 아니라 2번을 우선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는 제가 2번을 우선 추천을 안해놓긴 했는데 이게 5600이나 5800이 메모리 오버하고 안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까지 같이 묶여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뭐냐 하면 얘네들 코어관이나 캐시관 통로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오다이하고 코어관의 통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까이 같이 클럭이 올라가요. 메모리 클럭이 올라가면 그래서 성능폭이 꽤 큰 폭으로 차이나기 때문에 36배 XMP 메모리 쓰시면 돈 3, 4만원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우선 추천드리고 밖에 보면 그냥 XMP 적용되고 터프 플러스도 최신 바이오스면 XMP 적용됩니다. 심지어 EXA300에도 어찌 가면 돼요. 2번을 우선 추천드리고 예산이 좀 빡빡하시다 싶으면 그냥 삼성 메모리 쓰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마이크로 메모리. 2번이 품절 났을 때나 3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발리스틱스.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는 상공유권 TI가 가성비 좋다고 했는데 이러면 분명히 테크 걸릴 수 있어. 6700XT도 있고 6700XT도 있는데 상공유권 TI보다 걔네들 가성비 좋은 거 아닌가요? AMD는 했잖아요. AMD를 평소에 써본 사람이 아닌 이상은 AMD에서 생기는 자질구려한 문제점에 대해서 적응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월경인전 차마 우선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월경인전은 분명히 초보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가성비 좋은 건 모르겠는데 조금 좋은 정도는 추천하기 어려워서 안 넣어놨는데요. 컴퓨터 잘 아시는 분들은 6700XT나 6100XT도 좋은 선택이라고 입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또 표만 보고 넘어가는 사람도 너무 많아서 입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률적으로 많이 쓰이고 가성비 괜찮은 건 상공유권 TI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특가 제품 잘 주셨으면 58만 원짜리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거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 가격 수정 안 하는 것 같았네. 아닌가? 가격이 왜 이렇게 높이 찍혔지? 아 가격 수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샷다나 기준인가? 샷다나 기준인 것 같은데 최저가는 이거보다 몇만 원 쌉니다. 몇만 원 쌓아요. 물론 그렇게 못 살 수도 있는데 그래픽카드 단품을 살 수도 있으니까 잘하면 이거보다 싸게 살 수 있어요. 어쨌든 상공유권 TI가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성비 좋은 게 3070입니다. 3070도 괜찮죠. 얘네들도 가성비 좋은 제품에 넣어놨고 이거보다 더 싸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제품이 있다면 충분히 대처하셔도 좋습니다. 위에 거 고르시면 150만 원 견적 밑에 거 고르시면 70으로 치면 170만 원 견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SSD는 P31 현실점에서 가장 추천해요. 다른 SSD를 외만하면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분량률 낮고 거기에다가 가성비 좋고 뭐 그렇습니다. 다른 거에 대한 설명 듣고 싶으면 이 150만 원, 220만 원 인텔 견적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를 이제 추천하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 정도쯤 되면 평소에서 3, 400W를 꾸준히 쓸 텐데 스탠다드 쓰는 것보다 골드 쓰시면 형광등 하나 정도의 전기류를 계속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3, 4년 만 사용하면 차액을 충분히 커버하고 남거든요. 심지어 스탠다드랑 가격 차액이 별로 없는 골드급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부터는 골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드가 전력 변화 효율도 좋고 AS도 길고 뭐 안전회로도 많고 QC도 좀 더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750W 마니 크리스 투 풀 모듈러 풀 모듈러 아닌 제품은 OEM이 다르기 때문에 추천 안합니다. 그거 쓰시거나 FSP 하이드로 G프로 이것도 괜찮은 제품이니까 이거 쓰시거나 아니면 시소닉 GM750 이 정도에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예산이 진짜 빡빡하다면 CWT OEM이라서 어느 정도 믿을만한 OEM 하는 이 아이구즈 타이탄 GF 시리즈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갖다 쓰는 데가 같은 플랫폼 설계 라인 디콜 것도 있고 서멀 테이크 것도 있는데 걔네들까지 다 합쳐서 분량율을 따져봐도 분량율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 부품 품질은 이거보다 비싼 애들보다 살짝 떨어지지 영정 골드의 효율은 잘 보여주고 그리고 분량율도 그리 높지 않고 가성비 좋기 때문에 3번 쓰시는 것 까지는 오케이 스탠다드에 솔직히 700W, 800W 보시면 7, 8만원 하는데 거기서 2만원만 더 주면 골드 갈 수 있다. 그러면 골드 가야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특징에 대해서 이 앞에 인텔 설명할 때 했으니까 들어보시고 여러분 취향에 맞는 거 디렉스 1, 3000M, L530, L600, P1000 이런 거 이 중에서 골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5600에 360 Ti로 견적을 짜면 12600 KF 360 Ti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좀 싸요. 얼마나 쌉니까? 많이 싸죠. 거의 20만원 쌉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성비가 좋아요. 보드 가격도 싸지 CPU 가격은 확연히 싸지 올라가시면 물론 11600 KF만큼 최소 프레임이 나오진 않지만 렘 오브하면 어느 정도 근접하기도 하고 훨씬 가성비 좋게 쓸 수 있습니다. 용도는 11600 KF 설명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뭐 다양한 용도에 적합해요. 포토샵 영상편집 라이트룸 뭐 CAD캠 주식 거기에다가 게임이 다 적합합니다. 가전용 PC에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멀티족을 쓸 때 옆에 가면은 요거는 5800X에 순액 넣고 3070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계씩 다 올린거죠. CPU도 올리고 클러도 올리고 뭐 그래픽카드도 올리고 이렇게 짜면은 11600 KF랑 4070 짜는건 견적액은 거의 차이였습니다. 둘 중에 뭐가 좋은데요. 하.. 사실 있잖아요. 뭐 그렇다그러면 11600 KF 가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5800X 가는거 보다. 근데 이게 B50 보도 안가고 EXA 설명하면 한 10만원 세이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구매가가 5800X에 가시면 좋은거 맞습니다. 이 둘이 게이밍 성능은 똑같은데 멀티 성능이 11600 KF가 좀 높습니다. 16% 높기 때문에 술술 게이밍 생각하면 이게 가성비가 좋고 여러분이 멀티족을 쓴다그러면 이쪽이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여러분이 12600 KF부터 아까 내가 초반에 얘기했죠. 이거는 취향껏 가는거라고 양쪽 다 선택해도 괜찮은거 같다고 AMD가 좀 더 가성비 좋긴 하지만 11600 KF도 괜찮다. 11100이랑 400 갈 때는 말해서 5600의 가성비가 좋다. 자 이런식으로 다 견적 짜보면은 액수가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랑 비슷하게 생각 될거에요. 3070, 2080T랑 성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주 높은 게임 성능을 보여주고요. QCD 모니터까지는 매우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800에서 썼기 때문에 영상편집이나 아니면 게임을 하면서 좀 더 딴짓을 많이 할 때는 5600보다 유리한 프레임을 보여준다. 좀 더 생각하면 되겠네요. 다음은 이제 인텔의 고급 PC 230만원부터 400만원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i7하고 i9이 각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추천 안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성능이 인텔이 좋은걸.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11700K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11900이나 11900K는 언제 쓰는데요. 이거는 렌더링하고 인코딩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델링을 하거나 영상편집을 하거나 음악편집을 할 때 음악작곡을 할 때 그럴 때나 이거 갔을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빼고는 웬만하면 여기서 멈추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1700K 기반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1700K를 가면 어셋인3나 녹트와 뭐 이런 아니면 RC1700 같은 그런 상급 공냉쿨러도 커버가 됩니다. 커버가 되고요. 혹시나 여러분 900K를 선택하셨다면 이런 공냉쿨러 커버 안 됩니다. 된다고 하는 분들이 테스트 잘못한 겁니다. 안 돼요. 전력제한 풀려있고 최대 성능을 내면서 여러분 플로드로 사용하면 i9은 공냉으로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i9 쓰실 분들은 크라켄 X73이나 X64 혹은 디쿨의 LS720 이 정도가 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9은 순행을 쓰세요. LS720은 성능은 괜찮은데 아직 판매량이 많지 않아서 제가 불량률을 확인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X73부터 권장드려요. X73은 지금까지 이거 출시하기 전에 X72부터 쭉 써왔는데 딱 불량 두 개 왔어요. 하나는 선이 불량해서 끊어졌던 거 하나는 펜 불량 이렇게 봤는데 선 끊어져서 펌프 안 들어온 이런 건가 그랬을 거예요. 판매량이 몇백 개가 넘어갔는데 두 개면 진짜 매우 낮은 거거든요. 얘는 아예 터지는 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터지는 건 불안해하지 않고 길게 AS 좋게 성능도 좋게 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좀 비싸. 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은 여러분한테 여기서부터는 D5 써도 괜찮다고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D4 쓰든 D5 쓰든 여러분 예산 끝 가세요. 예산이 조금 더 여유 있으면 D5 가시고 예산이 좀 빡빡하면 D4 가시면 되는데요. D4는 터프 보드 추천드리고요. 혹시 오버클럭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B660 어로스 엘리트라든지 B660 터프 플러스 쓰셔도 됩니다. 근데 오버할 생각이 좀 있고 혹은 이걸 뭐 작은 정도 쓸 생각이 있으면 확장성이 확실히 좋은 터프 플러스 정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최고급 보드 D4도 추천해주세요. 스트릭스 A 정도 추천드리겠는데 이건 가성비가 떨어져서 원래 강추제품 아닙니다. D5 쓰겠다면 Z60 토마워크 와이파이 추천드립니다. 물론 B660에 D5 보드 있긴 한데 D5 간 것 자체가 가성비를 포기한 거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나는 품질을 가져가겠다는 건데 또 나중등급 보드 쓰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개념이 충돌하는 거예요. 토마워크 정도 사운드도 좋고 랜드도 좋고 확장성도 좋고 전원보도 좋고 오버도 잘 되고 이런 보드 쓰고 D5 써야 D5 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가성비 있게 D5 쓰고 싶으면 이 3번인 Gaming X도 씨면됩니다. 그래도 토마워크보다는 좀 많이 싸요. 웃으시면 돼요. 그리고 고급 D5 보드 유니파이 있을 거고 오버를 제대로 당겨 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Z690 APEX라는 보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 다 가성비는 안 좋기 때문에 사실 강추되긴 어렵습니다. 앞에 부분이 앞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여러분 예상과 시향에 대해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메모리는 D4 보드를 사용했다면 그러니까 1번의 보드 양쪽을 선택했다면 이거 쓰시면 됩니다. 팅그루 티크레디트 엑스퍼트 CL14에 3200 CL14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이거 쓰셔야 11700K에 충분한 오버클럭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싸게 쓰고 싶다 해도 적어도 CL18에 3600 델타 메모리 이 앞에서 얘기한 거 이 메모리 이거 써주십시오. 그래야지 R7을 성능 좀 잘 뽑아내면서 빠릿빠릿하게 쓸 수 있어요. 메모리가 생각보다 영향이 커요. 근데 난 작업밖에 안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삼성 메모리 16GB 이런 거 쓰셔도 돼요. 작업에서는 메모리 오버가 별 영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창 열어볼 때 좀 더 빠릿하고 게이밍 프레임이 최소화가 방어가 잘 되는 게 메모리 오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D5를 선택했다면 2번 보드들 2번 3번 그럴 때는 하이닉스 4800 메모리 추천드립니다. 오버할 생각이 있다면 다만 오버할 생각이 없다면 삼성전자 메모리 4800이 훨씬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이거 선택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수동오버는 귀찮은데 좀 좋은 거 쓰고 싶다 싶으면 팅그루 T4S 6400 메모리 쓰시면 되는데 이거는 XMP 적용이 안 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씩 교환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디 가면 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메모리에서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게 CPU와 보드 구성을 했으면 남은 건 긁하겠죠. 그리카는 이쯤되면 일단 60 Ti 뭐 60 이런 건 제껴놓고 고성능 최고의 게임 PC잖아요. 3070부터 시작했습니다. FHD에서는 3070 이상으로 가는 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대부분 게임이 상업으로 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3070 쓰시면 되고 혹시나 QCD를 또 고프레임을 뽑고 싶으면 3080까지 가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4K를 60프레임 중업이라도 하고 싶으면 3080급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4000시리즈 80이나 70시리즈 출시일이 밀려진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차라리 삼성시리즈 싸게 사고 4000시리즈 패스하겠다. 그거 비싸게 나온 소문도 있는데 패스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이거 선택도 나쁘지 않아요. 가격이 초기가로 거의 돌아왔고 특가로 사시면 초기가보다 싼 경우도 있습니다. 특가는 K4 좀 타세요 게시판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좀 귀찮아요. 자주 새로 고치면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양자태계를 하시고 앞에 거 선택하면 230만원대 견적이고 뒤에 거 선택하면 거의 300만원대 견적이 됩니다. 280만원 견적이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SSD는 그냥 P3이 쓰세요. P3이 진립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궁금하시면 이 앞에 150, 220만원대 게이밍 PC 견적의 SSD 설명란을 보시고요. 파워는 여러분 극하에 맞춰서 가셔야 됩니다. CPU는 어쩌고 고정이니까 3070, 70TL을 사신다면 지금 70TL은 가성비가 없어요. 그래서 안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750W 마이닉 클래시2 풀 모듈러 아니면 하이퍼 G 프로 750 시소닉 GM 750 가성비로 아이구즈 GF 750 이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쓰시고 혹시 내가 나중에 업그레이드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진짜 신뢰관한 모델을 쓰고 싶다 분량율이 극히 적고 전력 변화 효율도 좋고 그런 경우에는 델타 쓸 수 있습니다. 델타는 서버 시장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의 1위예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시고요. 8090 사이를 간다 그러면 이 델타 제품 써도 괜찮고 아니면 시소닉 GX 처음 아니면 크래스트 1050 만익 이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카드 미장창인 경우도 있죠. 6번에 게임을 전혀 하지 않는 순수 작업 용도라고 적어놨잖아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인코딩 렌더링을 하는데 글칼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참고 영상 편집은 글칼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글칼을 그래도 달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진짜 영향을 거의 안 받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글칼을 안 달 거기 때문에 750W로도 남아 둘 거고 2060 정도를 달아서 그냥 고해상도 모니터 지원 용도로 쓴다고 쳐도 750W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거 가시면 돼요. 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3000M 아니면 DLX1 아니면 HAF500 쿨라마스터 거 이번에 신규로 넣어놨죠. 아니면 뭐 GTE501 뭐 PUFX 이 정도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DLX1이 뭐 팔방미인이고 제일 무난해서 이거 가장 간추드리고 조금 소음 낮은 거 원하시면 근데 얘는 온도가 조금 더 녹여놨고요. 그럼 3000N 쓰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진짜 쿨링 좋은 거 쓰고 싶다 싶으면 쿨라마스터 거 쓰시면 됩니다. 얘는 공랭 순행스든 어느 쪽이든 쿨링이 괜찮아요. 전면에 200mm 펜 썼기 때문에 다만 얘가 약간 아쉬운 게 플라스틱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온도 변화가 생길때는 좀 찌그덕 하는 소리가 약간 나요. 그리고 고품질 쓰고 싶은데요 하시면 그냥 PU패 쓰세요. 이거 돈 거의 30만 원 돈까지 올랐는데 원래 이거 21만 원, 2만 원 하다가 지금 거의 28만 원, 30만 원 까요. 하지만 여전히 그 정도 돈 값어치는 한다고 생각해요. 두꺼운 철판의 케이스에다가 마감도 또 이번에 도색 마감 이상이 있었던 거 다 해결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로 짜시고 고품질 원하시면 요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적당히 가성비 모델 그리고 품질 나쁘지 않은 거 쓰고 싶은 건 강판은 약간 얇지만 GT501이 있습니다. 펜 전면에 LED 있고 연동도 되고요. 그리고 블랙, 화이트 가격 차이도 크게 나지는 않고 상단 순행 호환성 좋고 쿨링도 그럭지가 나오고 요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치앙 거 요쯤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견적 짰을 때 11700K에 공랭 RC1700이라든지 어젠3 3070으로 짜시면 약 230만 정도 견적이 나올 겁니다. QCD 상호게이밍 가능 원컴 방송 영상 편집 렌더링 모두 상급이에요. 어느 용도 쓰시든 다 좋습니다. 이거 위에는 i9 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극한은 3080, 3090 정도 근데 그게 큰 폭을 성능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가시면 진짜 팔방 미니로 쓸 수 있어요. 그 옆에 거는 11700K에 3080인거에요. 글카만 한 단계에 올린거죠. 그러면서 한 40만원 가까이 이제 예산이 더 추가가 되는데 지금 3070이 70만원던데 3080은 좀 괜찮은 것을 쓰면 110만원 정도라서 그래요. 물론 얘도 싼거 사면 98만원짜리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만원 싸지겠죠. 이거는 3070 대비 혹은 2080TI 대비 전세대 최고제품 20% 정도 프레임이 증가합니다. 명실공이 902나 80TI 정도를 빼면 가장 게이밍 성능이 좋은 제품이에요. 멀티저고 쓸 때 MV ENC라는 이게 인코더가 워낙 호환성이 좋아가지고 영상 편집할 때도 충분히 추가 성능을 주고요. 그 외에 원컴 방송하거나 이럴 때 방송 품질도 괜찮게 뽑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용도로 쓸 때는 이놈이 더 좋습니다. 물론 나는 고사인 게임밖에 안 한다고 하면 6900XT라는 선택도 있는데 일단 그걸 표에 안 넣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 초보분이 쓰기에는 약간 부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6900XT를 입으로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견적은 대충 270만원에서 280만원대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쯤 가면 4K도 중업으로 재미있게 즐길 수 있어요. 그 위에는 12900으로 CPU만 올렸는 건데요. CPU 올리면서 쿨러가 순행으로 바뀌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900K나 12900 노멀을 정상적인 성능을 쓰시려면 여러분 순행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게임의 성능은 전자랑 똑같겠지만 멀티 성능이 적게는 10% 많게는 20% 정도 상승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렌더링 인코딩 할 때는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작업용에 좀 더 적합한 그리고 게임도 잘 들어가는 그런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액수는 3080에 12900K로 갔을 때는 약 350만원 견적이 나오고요. 이걸 또 3090으로 바꾸신 분이 있더라고요. 90으로 바꾸면 400만원 견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로 쳐서 400을 적어둔 거예요. 최고의 게이밍, 원컨방송, 렌더링, 인코딩, 영상편집 모든게 다 가능했던 인텔 견적은 마무리 짓고요. 이제는 AMD 팬들을 위한 순수 게이밍 유저들을 위한 견적입니다. 5800S 3D입니다. 제 영상을 보셨는 분들은 어차피 다 알겠지만 얘는 12900KS 보다 조금 쳐지는 진짜 1%밖에 안 쳐지는 게이밍 선으로 보여져요. 12900K도 이기는 12900K도 이긴다는데 12700은 이겨요 이건 뭔 선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12700K는 그냥 발라요. 12700K도 그냥 바릅니다. 그네들은 비교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게이밍 위주로 봤을 때는 게이밍 선이 12900K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순수 게이밍은 이걸로 가시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가격도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이거보다 더 큰 폭으로 별로 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이 내리면 60만 정도까지 내려가겠지. 얘는 웬만하면 순행 쓰세요. X63 쓰시고 가성비 모델 쓰고 싶으면 L240이나 아니면 EMTEC 레드빗280 쓰시면 되는데 걔네들 쓰면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웬만하면 X63 쓰세요. 60만짜리 시표인데 20만 원 정도 쿨러예요. 보드 같은 경우는 좋은 거 안 써도 돼요. 얘가 전력 소비가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발열은 있는데 발열이 있는 게 3D 캐시 적층 구조 때문에 있는 거지 그리고 5800X가 기무증 CCD 한 개 구조라서 코어가 믹싱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발열 해소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소비는 별로 안 높거든요. 발열 해소가 어려운 CPU지 그래서 B 혹은 플러스 충분합니다. 근데 좀 더 고급 보드 쓰고 싶으면 유니파이 X 쓰면 진짜 완전 충분한데 근데 요새 다크 히어로가 또 할인하는데요 하시더라고 다크 히어로까지 써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올라간다고 성능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오버클럭이 조금 더 잘 될 수는 있겠지만 얘는 CPU 오브 사실상 지원 안 하기 때문에 메모리 오브 좀 더 잘 되는 것만으로 이 2번 3번 가기는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웬만하면 1번 쓰세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2번 쓰십시오. 사실 3200에 C124짜리를 1번 수동 오브로 넣어놓긴 했지만 이 정도 씹히면 이 정도 메모리 써도 크게 부담 안 될까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놓은 거예요. 가상비 있게 쓰려면 3200에 C124짜리를 쓰시면 됩니다. 이거나 이거나 해봤자 게임 프레임 1, 2%밖에 차이 안 나요. 2번 선택하시고요. 2번 품절을 하면 3번 선택하시고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글칸은 3200 쓰면 프레시대에서 매우 적합하고 QCD에서는 약간 옵션 타입해야 됩니다. 돈 좀 여유 있다면 3080 하십시오. 얘는 3090도 게이밍에서 잘 버텨줍니다. 진짜 최고급 게이밍 CPU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여기 가면 이제는 블랙 에디션 안 넣고 터보 잭 넣었는데 왜 그러냐면 충분히 여러분 취향을 넣어도 되는 견적이기예요. 300만원대니까 그래서 터보 잭 쓰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이 슈프림 같은 거 써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실 3080에 제 추천 제품은 슈프림, 터보 잭, 그리고 터프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좀 비싸가지고 딴 제품들보다 그래서 강추하기 좀 어려운데 여기서도 뭐 가습이 찬다 그러면 트리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SSD P3 쓰십시오. 왜 P3 쓰라고 그런지는 이유는 이 앞에 150, 220만원대 SSD 설명란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워 같은 경우는 저라면 델타 8억원 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골드 제품들하고 2만원밖에 차 안 나요. 8억원 골드 제품들하고 맞죠? 이게 신뢰의 델타, 서버의 델타, 시장 점유율 80%의 델타입니다. 불량 잘 안 나요. 진짜 불량 보기 힘들 제품이고 당연히 뭐 어디 나무랄 거 없습니다. 좀 투박하게 생겼다 빼고는 이거 쓰신 거 가장 추천드리고 뭐 가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수입사 자꾸 바뀌는데요. 델타는 어차피 분량이 안 나서 수입사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델타 수입하는 수입사는 어느 정도 규모도 있는 나름 신뢰 있는 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좀 그래도 난 싼 거 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뭐 i9주 거 850W 또 GF 시리즈 쓰셔도 되고 그건 근데 너무 싼 거 같아서 조금 찝찝해 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로닉스나 시소니 거 뭐 850W 쓰셔도 됩니다. 또 좀 저소음을 쓰고 싶으면 1000W, 1050W 쓰시면 확실히 소음이 줄어들어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디파인 7XL은 좀 저소음 케이스에 고품질 케이스인데 오버스러운 기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장장치도 한 4개 이상 달아야 되고 넉넉하게 그런 분들이 예산이 진짜 딱 넘친다. 그런 분들이 이거 가시고 웬만해서는 DLX1을 쓰세요. DLX1이 베스트고 좀 고급케이스 쓰고 싶다고 했을 때 뭐 쿨러마스터 HAF500 아니면 GT510 정도까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P6X, 디파인 7 더 좋은 케이스이긴 하지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예산에 따라서 맞춰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5800X3D는 게임의 성능만큼은 12900K를 이길 정도로 압도적인 게임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만 멀티 성능은 5800X랑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작업 용도 쓰기는 부적합합니다. 순수 게임 용도 쓰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12900K를 5800X3D에 3070을 트윈낸까지 넣어서 조합했을 경우에는 2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3080 갔을 때는 대략적으로 잠시만요. 350만 원 견적 정도 나오네요. 근데 이거 다키 넣어서 그렇고 그냥 P6X, 터프 플러스 넣으면 여기서 한 20만 원 빠져요. 그래서 330만 원 견적 정도 나올 거예요. 3080TI 갔을 때 370만 원인데 그건 다키 갔을 때 이거 다키 빼고 일반적인 보드 쓰고 그러면 한 330만 원으로도 3080TI 넣고 5800X3D에 12900만큼 게임에서는 빵빵이 뽑아주면서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MD 펜을 위한 순수 게이밍 유저 견적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작업을 같이 겸한다고 하면 웬만하면 인텔 견적 가시고요. 게임밖에 안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MD 작업용 기준 또 있잖아요. 그거는 왜 안 아시는데요. 사실 5900이나 5950이 가격이 좀 내리긴 했어도 그래도 가격대가 거의 인텔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냥 작업용을 쓰시면 인텔과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가성비 신경쓰지 않는 내가 로또 되면 한번 사려고 짜본 견적입니다. 11900KS 100만 원 넘었어요. 이거 90 얼마가 된 게 10만 원 떼었어요. Z73 이뻐 근데 40만 원 넘어 여기에다가 아펙스 보드 가격이 거의 80만 원 좀 세죠? 오버는 잘 돼요. 거기에다가 팀그룹 6400 델타 메모리 메모리가 50만 원이에요. 3090Ti 아 지금 사면 좀 호흡 느낌 있긴 했죠? 250만 원 980 프로 2테라 2개 아 영영 넉넉하겠네 거기에다가 시소닉 플래티눈 1300W짜리 파워 그리고 토크 케이스 거의 50만 원짜리 케이스에요. 내가 쓰는 케이스 이거 이뻐요. 풀 알루미늄 케이스 사이즈 큰데도 가볍고 간판은 두껍고 확장성 전용장치는 좀 떨어지지만 순행 호환성은 정말 좋고 커수도 가능한 이쁜 케이스 요거 이렇게 견적자면 한 700만 원 나오더라고 송처님 이 시국에 700만 원짜리 견적 정신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로또 되면 뭘 못해 이거 사고 쓰다가 신제품 나오면 신제품 또 사면 되지. 돈 있는 분들은 우리랑 마인드가 달라 그런 분들을 위한 견적이에요. 가성비 신경 쓰지 않는 그게 뭐라 하지 마세요. 돈 있는 사람 돈은 좀 써야 돼. 그게 경제가 활성화되지. 저도 저 견적 한번 써보고 싶네요. 제가 이거랑 견적이 거의 똑같은데 한계가 달라요. 갖고 있는 부품이 3090T에는 차마 못 사겠더라. 3080T에 12기가까지만 갖고 있습니다. 80T에도 팔았어요. 8010기가 12기가 가지고 있어서 글칸은 제가 적급을 못 쓰고 있거든요. 그게 좀 아쉽네. 나머지는 적급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재미삼아 짜본 견적까지 700만원대부터 50만원대 견적 이번 달도 설명이 되었습니다. 어때요? 부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드렸고 공감이 가지 않으십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추가 의무사항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3일 뒤에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1시간 반 동안 달려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길 바라며 여러분 빠이빠이 2시간 반 동안 1시간 반 전 여러분 우리 Β아랑 뵙길 바라며 드려주세요. 3시간 반 전 뵙길 바라며 뵙길 바라며